여기 어디 가요? 겨울이 뭐 보는 짓 귀여워 아아.. 손댕이들 사진 찍고 영상 찍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데 우리 귀요미들 간식 챙겨주면서 더 친해질 수 있는 곳이야 근데 일어서면 사람 간에서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어 그래도 귀여워 여러 손댕이들과 사진도 찍어주시는데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아가들 자리 잡을 때까지 잠 잡고 있어야 해 혼자 떨어져서 도움이 돼 손댕이들 맨투맨 입고 콜라보도 하고 왔지 손댕이들은 재롱도 잘 부리는데 어떻게 해야 재롱 부리는지 매번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쉽게 따라할 수 있어 빵! 우와! 빵! 뿅! 아하!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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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야 이 코치님은 어땠어요? 일단 다 귀여웠고 똑같이 생겼는데 성격이 다 달라 맞아요 손댕이들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완전 추천! 귀요미들도 너무 행복했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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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